알았어 빨리 갈게 네 형 네 나 이제 마냥 죽었다 오빠 내가 목동이 있지 않을까 했잖아 13층? 여보세요? 네 아니 영생이 매니저 아니세요? 아닌데요 영생인데요 야 영생아! 네 아 형 저기 종국형이야 네 안녕하세요 너 13층에 있어? 아 지금 SBS세요? 근데 왜 13층이지 여기 4층까지밖에 없는데? 13층이지 여기 4층까지밖에 없는데? 13층밖에 없다고? 탄연 아니고 목동 아닌 곳이요 뭐라고? 탄연도 아니고 목동도 아니야? 형이 일요일마다 오시는 곳 어? 아 거기야? 네 야 영생아 금방 갈게 좀 기다려 빨리 오세요 하동훈 내가 진짜 하동훈 뭐야? 뭐? 뭐? 어떻게 저 13층이라고? 내 진짜 애가 13층 간이 법칙기 아니야 어디 간지 진짜 있는 거 아니야 설마 저 형은? 저 형은 영생이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았네 그래 어떻게 해 등촌 등촌 아 등촌등 맞구나 내가 갖다 돌려야 돼 가자 가자 숨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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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숨었다 어? 가자? 어? 그만 있어 형 광수야 어디야? 형 정말 섭섭하네요 아니 섭섭밖에 아니라 네가 서 있던데가 좌회전 차선이에요 아니 저 직진 차선 저기 어딘지도 모르겠어요 형 너 지금 어디 있어? 모르겠어요 형 더 이상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일단 갓길로 차 세웠어요 형 아이 나 정말 불쌍해 죽겠네 너 영생이 전화번호를 모르지? 네 형 저기 저 저 내가 너 너무 저기 안 됐어서 내가 하나 저 알려줄 테니까 저기 등촌동으로 와 등촌동 등촌동이요? 어 알겠습니다 형 그래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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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요? 여기요? тех! 문 blueprint 본 통통 세 번 down 되게 안 third 세 번 세 번 세 번 거야. 하! 오 오 찾았어 아 찾았어 아유 여기 있네 화영생 만세 한현 제작사님 아 베리 오빠다 내가 먼저 갈 거야 내가 먼저 빨리 내려 빨리 저기 영생이 어딨어 영생이 영생이 잠깐만 대기실이 속인데 줘봐 어딨어 잠깐 잠깐 어딨어 아 아 아 아